스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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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킷 좀만 내리고 빙에 씌워야지 됐어. 감사합니다. 가베주세요. 유령아. 형 봐줄 때 너도 안 걸리게 김가베가 19만 나와서 어떡해. 잠깐만. 왜 저래. 직접 본인이 나와서 거기서 왜 그래 남짓을. 왜 이렇게 없는거지.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 사이에 얼마나 줄게. 아 그거 안돼. 그거 안돼. 저희 사이. 저 하트는 언제쯤 완성될지. 11월 21일까지 끝. 됐어. 이렇게 칭찬드릴게요. 왜 하필 여기야. 아니야. 앉아있어. 내가 할게. 갑자기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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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칭찬 주어주면 좋겠다. 그거 없는 말 한거 아니야. 어렵잖아. 그 어려운 거. 진짜. 그거 진짜. 그거 진짜. 진짜. 너무. 여기는 이렇게. 시리어스 해가지고 다른데. 여기로 넘어갈게. 스킵. 갑자기. 저는 못하겠어요. 엄청 가깝죠. 초근접샷. 저는 또 먹어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실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. 무수를 할 때. 아니 같이 할 때. 호흡이 없나봐요. 칭찡. 칭찡. 아니. 아니. 나한테 느꼈습니다. 네. 아 네. 괜찮습니다. 네. 아 네. 괜찮습니다. 네. 네, 괜찮아. . 아 모두가 안돼. 나 연습표 그렇게 차단로 좀 한동안 있어야 돼? 그러다 이제 나오면 돼? 오케이. 어? 잘 못했는데... 아..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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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